아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뭘 봐. 이거 뭐야? 그냥 부르면 돼요? 그냥 아무데나 불러요? 상강공원 상패지. 와도 없지. 대중교통이면 아파트 차 타고 오는 거예요? 여기 어디야? 너무 좋다. 여기 도서관인 것 같은데? 타산독서토론 대회이잖아. 안녕하세요 선생님. 같이 가. 뭘 같이 가. 동네도서관. 동네도서관. 아시죠? 사장님 혹시 한강시민공원. 3대3해주고 아세요? 아빠다 여기 옆에 와법사무소까지만 좀 태워줄 수 있어요? 그래. 예의바러. 이야 화목한가정. 됐는데 됐는데? 네. 아싸. 보이제이형도 타시려면 저거 중에 한 분만 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야. 내가 카메라 둘게. 그래 얘가 덜일거에요. 야 너 되게 펄레다. 아 그래. 아니 광수가 누구 닮아서 이렇게 좀 섹시하고 그러나 했더니. 오늘 답이 나오네요 아버지. 아하. 아하. 아 그 소녀는 되게 행운하다. 그니까. 우리가 가는 거를 꿈에도 모르고 있을 거 아니야. 이거 또 반대로 또 고맙네. 아버지 지금 강수가 돈 잘 벌잖아요. 아하. 아하. 근데 아버님께는 진짜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. 지난주에 아버지처럼 계약했습니다. 2개의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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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신상백. 9개 사달랐습니다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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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함께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어우 좋네 여기 오 연 날리 연을 날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찾아 다음 갑니다 여기 연을 날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연에 있나? 연에? 좋아 한번 찾아볼게 나 이쪽에 어 여기네 왔어 왔어 똑같아? 똑같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뭐 있네? 아 미션이네 이거 아 여기가서 뭐 하는 거구나 이게 뭐야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사진을 얻으려면 도서관에 있는 책을 찾아오시오 어? 무슨 책을요? 자 이 도서관 안에 R 스티커가 붙어있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 찾아보대요? 그 책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일단 아 예 알겠습니다 제한 씨께 시도 드려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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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도서관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스틱커가 아이스틱 아이스틱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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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